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목수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루심을 얻었느리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밀기세계의 반차를 따른 대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잊지 않는 것이 총신대학원의 교수였던 김세훈 교수님이랑 계신데 그분이 구원이란 복음이란 책을 썼는데요. 구원이란 책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은 토탈입니다. 토탈. 그러니까 영혼 정신만 구원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공감되더라고요. 구원받았는데 평생 병으로 찌들려가지고 산다. 물론 이게 뭐 틀리다 맞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평생 동안 싸움에서 산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토탈이란 말이에요. 토탈.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의 모든 영역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가정이 벽용이 되잖아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돈이 더 많으면 평생 책임지듯이 구원받아놓고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토탈이라는 거죠. 전인격적인 거고 삶의 영역까지 모든 것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도원에 가보면요.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한데 노숙자라 그래요.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몇 년째 기도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많아요. 방원 가는 사람도 많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장 9절에도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밀기세대의 반차를 따라 따른 대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구절이 와닿았던 성경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가범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구절하고 심히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에 마음이 찡했어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읽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둘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제가 어제 캠프를 가서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사업장에 보니까 사업장이 후라이파연 만드는 사업장인데 직원이 40명 50명 그 정도 되고 공장도 몇 천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되는 분은 등록해놓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성도님 하기도 하고 집사님 하면서 복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헌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좋은 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어쨌든 규모가 크잖아요. 외국인도 보니까 한 20명 직원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빌리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두고 고민해서 죽게 됐다 이 십자가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공포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할렐루야 하고 가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마음 선고받는다 그것도 말기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평화롭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24시간 불안할 수도 있고요. 죽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래서 심히 죽게 된다는 말을 얘기하거든요. 굳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치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지나가기고 싶잖아요. 빨리 지나고 묘면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작은 거지만 우리도 보면 발표회를 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한다든가 사회를 볼 때 처음 사회를 볼 때 대신해주면 나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다니 피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죽음을 피해달라는 거죠. 피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하모 12장 27절에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가 있고 왜 우리 남편이 이러고 저는 늘 질문했던 것이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교육자인 내가 왜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다른 사람은 심플하게 문제 갈등 속에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힘든 부분이 많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잘 누리고 사는데 뭘 이렇게 평생 20년 동안 묵상했는데 집중했는데도 치유 안 되고 말이야 아니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발 뻗고 자는데 아니 20년 동안 집중했는데 치유도 안 돼가지고 매일 불안에 떨고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거 체험하라고 그 죽음과 고통과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으로 불안이 변해서 평강으로 그 다음에 절망이 부활의 영광으로 저는 전에는 그게 좀 멀게 느껴지는데 한 10% 10%도 아니지만 이번 주 주일을 찬양 성과다 찬양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거의 안다고 오지만 그래도 조금은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아닌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역동게 하는가 복음 증거하는 불타는 열망 아닌가 이게 그래도 조금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함까지 들어가는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마음 육신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허락하신 축복이다 왜 예수님이 사수고생을 하십니까 그게 2사의 53장 5절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저주 아래 거하지 않도록 대신 몸소 죄 있는 사람이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건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형벌 받지 않도록 죄에 대한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도록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나음을 얻도록 그래서 2사의 53장 말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굳게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평생에 있는 영증문제 치유 안 될 수도 있고 심각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더 보금을 누리게 되어지면 치유될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갈라소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대사 저주받으셨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공포 가운데 벌벌 떠셨잖아 심히 고민하여 춥게 되었으니 이 잔을 내게 해서 몸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위에 있는 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암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심한 분들은 그 통증이 몰핀 주사 맞아도 안 돼요 마약에 채우치 가도 이게 고통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잖아 하나님 딱 눈 뜨면 천국인 것처럼 그냥 침장마비로 가든지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그 죽음에 이르기는 단계 어떤 사람 5년 1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걸 몸에서 겪으면서 가시더라고요 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걸 면하고 그냥 싹 고속들어가더니 싹 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흑암 어두움을 갖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갈라사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반에서 저주받으셨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그래서 보금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주하려야 할 게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제가 좋은 말을 쓸게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욕되게 하는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누려야 될 자격이 있지 누려야 될 자격은 없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에 있는지라 그랬다 있잖아요 히브리스 9장 12절 말씀처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단번에 끝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본부 메시지 듣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은 다가오더라고요 깔라디스 2장 20절 내가 2000년 전에 나는 죽었구나 이게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뻘뻘 살아있거든 제가 제가 이렇게 봐도 되게 온순해 보이지만 열받을 혈기도 나오고 쓸데없는 말 하면 이상한 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요즘 이해되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어 이 말 하면 십자가에서 나는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됐다 그때 받았다는 거죠 그때 죽었다는 거야 그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끝났다는 거지 예수님은 예수님은 끝냈고 나는 그때 죽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허감의 권세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이미 우리 그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굳게 붙잡아야 되고 평생 영원히 바라봐야 될 것이 일대지 영원한 구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겁니까 어차피 사장님이 그걸 불렀더니 복음이 뭐해 했더니 우승의 소리지만 착한이라는 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납시다 그랬는데 교회 지금 장단교회에서 기억되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온전하게 하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기준에서는 성화라는 단어시이지만 이미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냥 낳기만 하고 그냥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영혼 정신 육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창식 1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영원한 구원을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만 계속 하시면 잘하고 계세요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면 됩니다 마가본인 14장 37절 38절 말씀처럼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24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같이 하라고 계세요 더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잘 아는데요 특히 문제있는 분들 중에 이게 안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하라면 잘해요 그냥 우리 애들 보면 이해가 안되는데 자꾸 수학 풀라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되고 있는데 정말 나만이 아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안돼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말라면 불안 안 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 안 하지 물론 순간순간 오지만 그러나 우울증과 공황장애 있는 사람에게 불안이 오는 애에게 불안하지마 불안하지마 그 상태에 안 가봐서 그래요 가봐야 알아 여러분 이해하지 그랬던데 뭐 불안해 그럼 참으면 되지 물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채우려 했다는 거예요 힘이 고민하여 죽게 될 때까지 어느 정도냐면요 이래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보면 22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래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문제는 괜찮지만 나름대로의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옥에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뭐 1년 잘 지났더니 뭐냐면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또 괜히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분은 저거 평생 치면 안되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두 번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 중에 우리가 깨워서 근신해서 기도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24 집중한다면 어느 정도냐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정도냐면 땀이 떨어졌는데 피로 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땀이 떨어졌는데 피방울 갔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안 그랬지만 그만큼 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이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과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인 이 문제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이 부분으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피방울 갔던 것 같이 여길 정도로 잠시 깨어있을 수 없더냐 조금만 더 집중하면 조금만 더 그 성사미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문제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 사단 핑계만 대지 마시고 우리 영혼과 정신이 망가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데 죄짓고 나서 사단에게 했다 그러면 우리 영혼과 정신의 체질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만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소 5장 7절 9절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고와 소원을 올렸고 집중으로 간절하게 신명이 애통한 상태로 집중으로 들어가면 더 치유된다는 거라 핑계대지 마시고 아 흑암이 오니까 내가 졌어 이런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고 간절하게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했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정하면서 배워서 다시 말하면 집중 속에 더 들어가면 그 그리스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내서 흘리신 그 모든 문제를 깊이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반복적인 죄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완전히 영혼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이미 타락했던 육신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육신은 평생 동안 예수님처럼 하나님 형상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우린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흑암도 존재하지만 우리 육신 영혼 정신 마음은 이미 타락했던 성품이라 한 번 이제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끝났어 내나심에 일어나 보세요 또 나타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만 해서 나를 살리는 집중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온전하게 되셨은 즉 성장이 되는 거죠 서밋이 되는 거죠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순중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멸기세계의 반찬을 따라 대사장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벽한 영혼의 이 구원을 통해서 영적 서비스로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아 예수님의 기도 집중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